기존 장치들은 방대한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그 수치가 내 피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족했습니다. 결국 지표를 보고 관리 방향을 판단하는 것은 오롯이 사용자의 몫이고 데이터는 많지만 실질적인 인사이트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AREA 사용자의 몫이 사용자의 몫이 사용자대와 연구자의 몫이 적용되는 구조의 현황이나 불편함을jaw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검토와의 피금멘태션의 기능이 63, 100일 수입, 55, 100일 수입. COR quatroход들인 건데요. COR 두Res Code가 이제 시작됩니다. 어떻게 전문적인 현황을 대표시키는 것이 가능한 종합이기 때문이죠. 어떤 변화의 사항이 respected tulee요? 저희는 어떻게 하면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까라는 본질적인 질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장과 고객을 대변하는 10개의 대표 페르소나를 설정하고 실제 상담 프로세스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방대한 수치 자체보다 내 문제의 본질과 명확한 솔루션이라는 니즈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6가지 핵심 피부 고민을 도출했고 이를 육각형 구조로 시각화했습니다.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내 피부 상태를 안내하는 일종의 지도 역할을 하고자 했습니다. 핵심은 정보의 단계적 노출입니다. 데이터가 사용자에게 유의미하게 전달되도록 다야그노시스, 솔루션, 컨비네이션으로 이어지는 논리적 플로어를 설계했습니다. 더마코드는 처음부터 설명 가능한 화면을 전제로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예쁘게 꾸미는 역할이 아닌 사고의 흐름을 그대로 시각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다행이다. is the ability to collaborate closely with medical professionals even when large volumes of image data are collected opportunities to quantify meaningful clinical feedbacks are rare. Through collaboration with doctors, we are planning projects to continuously improve the accuracy, precision and recall of deep learning model outputs.